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중에는 화가들이 살고 있는 별도 있지 죽은 화가들이 모여 사는 별 이제 나도 그 별에서 함께 살게 되겠지 그 별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, 폐결에, 아니면 콜레라? 이 모든 게 우리 실어다주는 교통편이랄까? 혹시 곱게 늙어 죽으면 어떡하냐고요? 그 별까지 걸어가야 한다네 그럼 난 가장 빠른 방법을 탁해야겠구만 사랑했던 그들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리 나 그리 나는 건 제일 소중한 온천한 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짧았지만 우린 매그럴 듯한 꿈을 꾸었지 보안터 선생님 그 잔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내 삶에 가장 존경한 사람 내 고생이 나를 낳고 사랑해 해줘 영원한 나의 지원들 재훈야! 어! 선물이다! 선물? 나의 지원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 하하하하하하하 내 이름은 나의 조카 이젠 반국은 병의 이름을 딴 내 아들 이젠 반국은 너에게 죽는 내 꿈이 내 선물 상처님 주는 그림 널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 널 향해 찾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두고 표처럼 피울 거야 나처럼 살아날 거야 경을 닮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살아났던 사람 난 떠나죠 그님 마음은 남아서 누군가와 얼굴만 누군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 거야 어두신 발목을 어두신 것 마른 소리를 그림으로 울기는 바랍ikat 아들 이세 держ 바랍Ste 바랍 Margaret 왕아 스스로 fond 황한 mark 바위라 하나 들 내가 저 말할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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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순도 쓰지마 아유 기억되어있엉 엉덩이도 쓰지마 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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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